속보입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후난성 창사에 며칠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호우적생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국 내륙으로 북상해 계속해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양찌강 이남 3대 호수로 꼽히는 서호가 범람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호호수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서호호수의 수문을 조절하고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남부를 위협하던 이 폭우가 후난성 창사의 큰 폭우를 뿌린 후에 양찌강 즉 창사의 서호호수를 위협하고 있으니 그 다음으로는 위치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그 호수는 위치적으로는 둥띵후 호수입니다. 이 둥띵후 호수는 양찌강 즉 창장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흘러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범람을 할 위기가 큽니다. 포가 양찌강 즉 창장 상류에서 발생하면 이 지역의 수문과 댐들이 물을 방출하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하루로 흐르게 되면 둥띵후 호수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범람할 위험도 있습니다. 곧 범람 위기가 예측이 되는 둥띵후는 한국어로는 동정호호입니다. 중국 후난성 외양시, 창덕시, 이양시에 걸쳐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동정호는 중국에서 네번째로 큰 호수로 산샤댐 건설로 인해서 유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포양호보다 작은 호수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전문학 작품에도 이 동정호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조선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중국의 전설적인 시인 두보가 동정호 주변에 살면서 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많이 읊었습니다. 시인 두보가 주변에 살았던 이 동정호수가 범람 위기에 처할 경우 위치적으로 그 다음은 바로 포양호호수입니다. 포양호호수는 양쯔강 즉 창장의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수로 강우량이 많아질 때 범람 위겸이 있습니다. 포양호호수는 중국 장시성에 있는 중국의 최대 담수호입니다. 포양호호수는 중국 난창, 지우장, 후커우, 루샨 등의 광대학에 걸쳐 있습니다. 만약 포양호호수가 범람할 경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다음이 바로 위치적으로 봐서는 산샤댐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산샤댐 마저 위험이 처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바로 타이유호수입니다. 이 타이유호수는 양쯔강 즉 창장의 중하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수 중 하나로서 중요한 경제적 중심지 주변에 있습니다. 산샤댐이 만약 정말 이번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 댐의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루로 물이 흐르게 되고 타이유호수는 이 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우량이 많고 수문 개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이유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샤댐의 위기가 타이유호수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2020년 6월과 7월 초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중국 남방지역의 현재랑 똑같이 2024년과 똑같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 폭으로 인해서 양쯔강 즉 창장 등 주요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중국 수리부 차관은 국무원 브리핑에서 중국 전형에서 433개의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33곳은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장, 양쯔강과 황허 상류, 주장유역과 타이유 등지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좀 전에 이 타이유는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위치적으로 산샤댐 위기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타이유호수입니다. 2020년 여름 창장 양쯔강 유역의 6월 1일부터 7월 9일 평균 강수량은 369.9mm로 대홍수가 있었던 1998년 같은 기간보다 53.8mm이 많았으며 1961년 이후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부디 2020년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